이거는 섬검같은거 없어? 대성검같은거? 아이 그러지마! 아이 체력 많이 닳았네 이씨 마모님 방송 재밌게 즐기는 룬님 방송 키워야돼 그게 무슨 말이야? 전체하면 방송 키추면 안된다고요? 그거는 다른 쪽에 물어보셔야될 것 같은데 다크소울 3팀을 잘 몰랐을까? 우와아아아 와 망했다 이번판 다크소울 3팀을 잘 몰랐을까? 아유 쉣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체력이 없어 깰 수 있을까? 다크소울 3팀을 잘 몰랐을까? 안되만! 그렇지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야 이거 진짜 못이기는 판이라 생각했는데 와 이런 판을 깨네 나선의검 이거 뭐 중간에 올라오면 이거 저장 아니야 이거? 오케이 땡! 그 뭐냐 불러드분 할 때는 탁! 튀는 맛이 있었는데 좋았어 여기서 좀 쉬다가죠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기네 게임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겨 좋아좋아좋아 근데 잠깐만 지금 현재 내 레벨 같은 거 볼 수 있나? 어 스테이터스 레벨이 9네 경험치는 어디 나와있지? 소지 소울 피로 소울 저건가? 811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 야 얘는 얘네들 뭐 잡아봤자냐? 경험치 안올라요? 얘네들 뭐 잡아봤자 경험치 안올라요? 어차피 뭐 저장하는데 있으니까 와우 규형님 별풍선 50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야 이건 뭐 첫탄 튜토리얼 깼는데 감사드립니다 규형님 감사드려요 별풍선 50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튜토리얼 자부신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야 이 사람들아 튜토리얼하고 한 4탄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야 나중에 가면 뭐 체력도 뭐 계속 나오고 어? 장비며 뭐 무기 다 있어 왕의 의자? 왕의 의자가 있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럼 거럼 왕의 의자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야 잠깐만 이게 성 내부였어? 그랬나봐 부러진 직검 부러진 직검 이거는 자 자 부러진 직검 물리공격 쓰레기죠? 오케이 어허 이거 뭐 저거 없나? 바꾸는 게 없네 표시 전환 아 이건 근데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동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메뉴를 넣는다 아 이건 뭐야 이걸 이제 알려준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어 되게 덥다 다크 소울 이제 풀옵션이어가지고 컴퓨터 열 장난 아니다 지금 땀나 어 되게 더워 잠깐만요 어어어 야 이 자식아 문 열고 왔어 2층 보수 깜빡이 안 키우더라고 와 이거 뭐야 리치 엄청나게 좋잖아 들어와봐 넌 왜그래 넌 넌 왜그래 이 자식아 넌 왜그래 오우 가셨네 어 이거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아까 봤고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가자 오토라꾼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내가 지정하는데 수동으로 태양만세 이건 뭐야 악평 후평 뭐야 뭔지 모르지만 보평을 주자 다크소어는 무조건 찬양해야 돼 어 누가 여기서 번지를 했잖아 이런 멍청한 자식들 또 여기서 자시는 분들이 계시네 진짜 불쌍하다 얘네들 그냥 아무것도 저거였는데 그냥 잠만 잔 그냥 잠만 잤는데 다른 유저들 다른 유저들 그니까 조작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진짜 이렇게 떨어진 새끼가 있다는 거야 누가 여기서 어떻게 죽었나 다른 유저의 멀티 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이거 야 이런 자식은 다크소울하면 안되지 이거 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다크소울하면 안되지 어 야 그거 진짜 그래서 이거 이거 그만해야지 하고 때려친 거 아냐 이거 스팀 이거 두 시간 되기 전에 판 거 아냐 이거 우세 vrai 이야 매복주의 꺼져 이씨 내복있 와 gonna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어우 워 어 깜짝이야 야 누가 이거 낚시가 많다고 했어 완전 착하구만 오토 라콜 나오면 편하다고 다른 분도 거의 오토락곤 오토락곤 하고 사용하시나요? 여긴 못올라가? 나 자꾸 채팅창 보다가 차선변경하다 주물려고 한다 이 앞 저격지점이 있다 나는 오토락곤 별로 그렇게 잘 안할 것 같은데 불의 계승의 제사장 저기가 왕의 자린가? 우와 여긴 무슨 자리가 이렇게 커 대박이네 아 또 여긴가 무조건 차냐 게임을 못한다고 해서 다크소울을 안 좋아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타톱불의 전승이 로스리그로 이끌 것이다 여기서 떨어지면 끔찍해 저기서 떨어졌다면 갈거야 저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어? 가운데로 바로 갈 수 있네 가운데가 메인인 것 같고 이쪽에 소울이나 템들 있나 한번 보죠 이런 야박한 게임 가운데 누가 있어 근데 아래 약간 좀 그런 느낌 간달프 같으신 분이 한번 계세요 오우 저분 뭐야 설마 내려가는 길 있잖아 일단 저분 한번 만나볼까요 여자야? G-I-R-L 엘사 해 한 개맛대 어 괜찮은데요 근데 눈을 몰라 좋은놈의 예감 이런걸 왜 호평을 안해놨니 NPC한테 무조건 점수 따는거란다 딱 그거네 압구정이나 압구정 아니면 강남이네 이제 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술이 성공하느냐 안성공하느냐 그쵸? 나선의 껌을 꽂아넣는다 아 여기가 저장하는데야 이거 왠지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걸 여기서 쓴거 아니겠지 액션조낭 일단 휴식 한번에 이래야 저장되는거지 전송 마법을 기억한다 보관함의 수납 불사자의 뼈쪽각을 지핀다 이게 뭐야 마법을 기억한다 기억슬롯 보관함의 수납 음 여기다 보관함에다 넣을 수 있는거구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장비 많아서 굳이 넣을 필요없구요 레벨업 시켜주는 여자라구요? 아 그 블러드본의 그거 같구나 인형여자 불사자 같은 그런 얘기하는거군요 불사자의 뼛조각이 없습니다 아 야 여기 보니까 뭐 저기 무기상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터풀에 잘오셨습니다 불 꺼진 제시어 저는 화방녀에요 하터풀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섬기는 이입니다 목자를 버린 왕도를 찾아내고 되돌리는 것 그치야? 아 이럴수가 여기가 이제 마을같은 존재구나 여기를 화톱볼을 꽂으면어서 그건거지 여기가 이제 그 이제 중심이 되는거지